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09%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수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 지수 0.02%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C&P 측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이어나갔다고 정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크루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방역 당국이 여행 권고안을 하향 조정하면서, 완화하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슈별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스티치 픽스입니다. 스티치 픽스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스티치 픽스라는 기업은 미국의 온라인 스타일링 업체입니다. 자신의 체형, 나이, 취향과 재정 상태에 따라 관련된 옷들을 추천해주는 업체인데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넘게 증가했고요. 올해 연간 매출은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작에서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4% 넘게 상승했고, 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입니다. 애널리스트의 75%가 지금 사도 좋다라는 의견을 남긴 종목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데요. 일단 애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제거계가 본격화되면서 애쉬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애쉬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선두주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최근 중고용품을 파는 데팝을 인수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상승했고 1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최근 악재가 많았죠.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는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대부시 측에서는 최근 테슬라의 중국 판매 급감은 일시적인 것뿐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1,000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제조한 테슬라의 전기차 5월 판매량이 29%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건스테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테슬라는 핵심적인 기업이다 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 900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는 약포업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딧에서 계속해서 타깃이 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클로벌 헬스가 85% 넘게 급등했습니다. 웬디스도 마찬가지로 1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클로벌 헬스라는 기업은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보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클로벌 헬스는 최근 대량 공매도가 들어왔는데 이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수가 늘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85%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웬디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중한 때는 20% 넘게 급등했고 마감은 1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